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캠프를 하면서 목이 쉬어가지고 살짝 목소리가 끊기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저는 아직 짐승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4학년 때 밥을... 아 밥 밥을 먹을 때 지금 침대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밥을 먹으래요 근데 저는 계속 쉬고 싶어가지고 아 쉬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대충 배부르다는 핑계로 안 먹을라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화나셔가지고 문을 열면서 저한테 소리치시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배불러가지고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배고프면 먹을게요 라고 말하고 다시 누구려고 딱 했는데 아빠가 사람이 밥을...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먹는 거라면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논다고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동물이래요 그래서 제가... 제가 잠깐... 잠깐 화나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자..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제하지 못하면 동물이라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아기는 울고 싶을 때 울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 아기가 동물로... 아... 동물... 동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아기가 청소년 때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더 나은 사람으로 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Zelig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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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먹는데 chinese